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X3 X-Drive 20D 하이 차량입니다 2012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7만 7천 키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렉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나 스톤책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쭉 보시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범퍼 쪽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휴대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해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38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구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5.72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보시면은 문구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내쪽도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인거리 17만 7천 407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의 전동 시트 운전석의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ECM 룸미러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 2열까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쭉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 있고요 1열의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도 사용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이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밑에 보시면 2열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됩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면 2열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X3 X-Drive 20D 하이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와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aaә б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